누구나 비밀은 있죠 오늘은 가면의 여왕으로 3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배우 이정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가면의 여왕 지금 인기리에 방영 중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가면 여왕의 이야기예요 4명 여자의 서사의 이야기인데 요즘 사회 현상하고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명의 굉장히 성공한, 다 부유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각광받는 약간의 셀럽 같은 분들이고 연예인들은 아니지만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정말 훌륭한 생활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면은 무엇일까 저 사람들은 과연 가면을 쓰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 가면은 뭐지라는 궁금증 정말 친구끼리인데 저렇게도 좀 다를 수도 있구나 근데 사실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문득 그럴까 나도 저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런 인물의 심리 그리고 중간중간 보시면 사건들이 차곡차곡 발전해 가는데 정말 범인은 누굴 것인가 그리고 범인 이외에 또 저 배우는 누가 있을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면의 여왕이 시작 자체가 어떤 한 호텔방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 이제 내 형상 강부 호텔로 돼 있는데 이제 아마 서울시내에 서울시가 아니지만 가상의 시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 중에 하나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도재희, 주유정, 그리고 우리 윤혜미, 고윤아 거기에 우리 송재혁 송재혁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지금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초반에는 그냥 보육원의 재활팀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방송에 10회가 나갔으니까 이제 송재혁은 이 친구는 지금 다 밝혀졌죠 천하의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 극 내용을 보면 호텔방에서 살인사건과 성폭행사건이 일어나는데 살인범 그리고 성폭행범은 누구인가 감염맨이 이제 성폭행범인데 감염맨의 정체가 이정신 씨 그러니까 송재혁으로 밝혀지면서 그건 밝혀졌죠 굉장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놀랐다는 평이 많았어요 저도 놀랐죠 알고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라는 거를 본인은 알고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대본을 초반에 어느 정도 이제 한 저희가 6회까지 정도 보고 이제 촬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기에 대한 복선 이런 것도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고 정체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주변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형 우리 와이프가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못 보겠대요 왜? 그래서 아니 좋은 얘기인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뭐가 너무 잘 어울려서 좋은 얘기인 거야? 뭐 그랬더니 그래서 나쁜 사람 같아서 안 보고 싶다고 무슨 얘기야? 드라마를 봐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를 그냥 몸에 주입이 된 거죠 뭐 캐릭터화가 된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천사랑 보육원 또 가서 이런 정말 세상에 없는 저런 순한 인간이 있을까 선한 인간이 있을까 이런 인물이었다가 갑자기 딱 가면 맨 정체가 밝혀지면서 캐릭터가 확 바뀝니다 180도 바뀐다는 거죠 이런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좀 힘들진 않습니까? 원래 본색을 드러냈었을 때 소위에게는 빌런의 캐릭터였을 때 여기를 얼마만큼 더 극대화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둘의 간극을 더 멀리 벌려놓자 간극을 캐릭터 간 간극을 좀 넓히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장치 같은 게 있었습니까? 어떤 장치보다 그냥 준비를 할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재혁이라는 역할은 많이들 알고 있는 거지만 답이 좀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좀 더 좀 그냥 약간 착해 보이기라 좀 약간 뭐 이렇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했었을 때 사실 저희가 내용 좀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가스라이팅도 있고 좀 나쁜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난 나쁜 애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나빠만 보여요 얘 스스로는 당연한 상황인 거죠 그 순간에 그냥 충실한 것 같아요 너무 맞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재혁이라는 인물이 그런 와이프랑 얘기를 할 때 거기서 내가 나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를 혹하게 만들어야 돼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하지만 계속 천천히 주입시키는 거죠 그런 단계가 계속 가야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더 몰입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진 씨가 꼽는 명대사 명장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대사 되게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런 대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가면의 여왕에서 제가 이번에 했었던 기억 남는 장면은 이제 저희 드라마 방송 5회인데 5회에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안 가고 집으로 가요 와이프랑에 잠깐 쉬게 하고 거실에서 도저히 김선화 씨랑 마주치거든요 근데 재혁이 돼서 그러죠 네가 가면이지? 맞아요 라고 했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가면인데 뭐 그런 둘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너지 그날 밤 가면 가면? 무슨 가면? 내가 아무 증거도 없이 이루는 것 같아 대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흔적을 훔쳐서 비교해보겠다 그 신이 굉장히 두 인물이 어찌보면 그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거고 거기에서의 둘의 심리와 감정 싸움 그리고 거기서부터 엄청난 뒤틀림이 더 꼬여지는 거거든요 매회 매회가 긴장의 연속이에요 이런 작품을 하면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살얼음판 같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끝나고 서로 장난치고 재밌고 되게 즐거워요 이런 현장에서 그래도 어떤 분위기를 탁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세요? 저희 드라마는 누구 하나 모나지 않고 서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다들 저희가 데뷔한 지 연차수가 꽤 되는 배우들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20년, 40년 되시는 분들이죠 다들 20년이 넘어가는 배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진짜 거의 메인 주인공 정도 한둘 이상은 아닌데 지금 거의 다섯 명, 여섯 명이 사실 보면 이게 뭐라고 그러지? 작품 끝나고 연락 안 하게 되는 배우들이 더 많아요 보면 반가운 거지 동료들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직장인들 기준으로 보면 어떤 특별한 팀이 하나 구성됐다가 해산되는 느낌인 거 6개월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팀 이러는 건데 참 이 팀은 재밌겠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와 이 사람들 모아서 내 시트콤을 제작해야 되나? 이게 더 재밌겠는데? 나중에 이게 서로 호흡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합이 잘 맞습니까? 네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정진 배우가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일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렇죠 이렇게 막 하면서 저는 거기서 좀 나이가 어려서 아 이거 누나 누나 하면서 누구랑 그래도 제일 좀 이렇게 촬영 말고 뒤에서 이 카메라 뒤에서는 누구랑 제일 재밌게 지내세요? 네 분 중에서 꼽자면? 다 재밌어요 근데 이제 선아 누나가 재밌는 게 저랑 붙는 씬이 많으니까 횟수가 아 붙는 씬이 많아서 근데 이제 좀 재밌는데 좀 재밌기도 서로 농담하기도 그런 게 씬들이 둘이 마주치면은 막 쎄거든요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씬이죠 그렇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이런 씬들이라 뭐 남은 회차에 관전 포인트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여자의 재혁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거든요 본격적으로 근데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재혁이 건선징악을 당할 것이냐 또는 과연 이 모든 사건이 재혁 혼자 한 것이냐 그 뒤에 또 누가 있냐 실제 범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 것인가 라는 이제 아마 보시는 면 굉장히 또 후반부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멋진 역할들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말줄거리 잔혹사 이런 데서는 청춘의 아이콘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셨고 생각보다 또 예능 출연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K본부의 남자의 자격도 한 3년을 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남자의 자격 3년 그러니까 배우가 고정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면서요? 거의 극히 드문 일이었죠 그때 그 당시에 이경규 씨 규라인으로 통했습니다 요즘도 이경규 씨랑은 연락이 어떻게 자주 하십니까? 그럼요 사실 스케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원래 도시회집에도 나가기로 했었어요 또 같은 채널A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경규 형이 그랬죠 이제 야 낚시하러 와 그래갖고 처음에 말을 못 알아서 낚시를 하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도시허부 오라고 어 형 저 낚시를 못하는데 못해도 와 아 그래서 알았습니다 했는데 이제 드라마를 들어가서 낚시하러 못 갔는데 조만간 낚시도 하고 해도 먹으러 가지 않을까 아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다재다능하세요 사진작가로도 활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진의 매력은 뭐예요? 요즘은 이제는 이제 뭐 너튜브 이런 것도 많고 다 동영상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사진이 주는 그 매력이 있어요 순간의 찰나 찰나 멈춤의 시간 네 딱 그 뭐라 그러지 렌즈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동영상으로 봤을 때 몰랐던 부분이 순간 딱 한 프레임에 딱 걸렸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있어요 아 오히려 작 이어지는 어떤 동영상보다 찰나의 순간에서 다가오는 느낌 같은 게 더 다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다시 또 뭐 이렇게 뭐 소소하게 부는 거지만 몇 년 전부터 MZ세대들 보면 그냥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또 따지고 보면 핑계인데 필름 카메라로 찍는 게 제일 쉽거든요 왜냐면 보정 안 해도 되고 그냥 찍으면 되고 근데 그렇게 접근들을 많이 하시니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사진 찍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런 찍다 보면 분명히 자기만의 매력들이 있어요 사실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있으세요? 계기는 사실 제가 이제 저개발 국가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곳에서 이제 계기가 됐죠 그때는 케냐에서 케냐에서 다른 어떤 봉사단체하고 갔었을 때인데 그 PD님하고 같이 만나서 미팅을 했었어요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아 그러면 사진을 찍어주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어릴 때 감성에 요즘은 이제는 저희는 사라져버린 다 휴대폰 SNS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족 사진,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다 핸드폰에 담고 있지만 저희 어릴 때는 다 지갑 안에 넣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뽑아서 현상에서 다 갖고 있었고 또는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사진을 또 오려서도 갖고 다니기도 했고 코팅에서 근데 이런 친구들은 가족 사진을 찍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이한테는 엄마 사진을 찍어서 주고 엄마한테는 엄마 사진을 찍어서 서로 바꿔주는 거죠 아 서로 간직할 수 있게 네 그들은 저희처럼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뭐 좀 떨어져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찍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카메라에 좀 담아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까? 저희 선배분들, 어르신분들 사진을 쫙 찍어서 방송국 로비에 한번 걸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방송국들의 화려했던 드라마 왕국일 때 그분들의 활약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분들 건강이 더 이렇게 아프시거나 이런 못 찍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그분들 사진은 아마 방송국 로비에 한번 걸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어떤 기록의 느낌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혹시 도전하고 싶은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까? 도전하고 싶은 역할보다 그냥 궁금한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쟤랑 일하고 싶어 쟤 좀 궁금한데 쟤 좀 뭐 있는 거 같아 그냥 뻔하잖아 쟤는 이거보다는 아 쟤랑 하면 좀 재밌을 거 같아 이런 궁금증을 주는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이정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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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